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어르신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런데 오른 연금만큼 정부 지원금액이 깎여 무늬만 인상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0살 박모 할아버지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노인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정부로부터 5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 좀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겁니다. 박할아버지처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전주지역에서만 7,200여 명. 연금이 오른다는 소식만 접했을 뿐 오른 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된다는 안내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전주시는 정부의 개선책을 건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편이 되어야 우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현장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만 원을 인상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20%에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그리고 2021년까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이 도리어 노인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촬영기자1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